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0.9도를 보이면서 영상권에 머물렀고요. 낮이면 기온이 쑥쑥 올라서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서풍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인천과 서울,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는 오전 동안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한편 건조함과 강한 바람 계속되고 있어서요. 경상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11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고향 11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지역 201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지역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양이 많지는 않아서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